밥 먹다가 날벼락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영업 중인 한 식당 천장에서 갑자기 손님들을 와락 덮쳤습니다. 아유 세상에 지금 직원이 달려와서 저 패널을 막 치워보지만 피할 새도 없이 휴대폰 보다가 저 손님 머리를 덮쳤어요. 아유 세상에. 아니 진짜 별일이 다 있네. 저 떨어진 판 크기랑 두께를 보면 저 여성 손님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다치셨습니다. 머리를 맞은 여성이 언니가 제보한 사건이고요. 이곳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유명한 한식당입니다. 제보자 가족이 10년 넘게 꾸준히 가고 있는 단골 가게라고 해요. 지난 10일 저녁에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천장에 달린 판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여동생이 머리를 맞았습니다. 당시에는 외상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집에 왔는데 아무래도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컸었나 봐요. 동생이 사물이 계속 흐릿하게 두 개로 보이거나 온몸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에서 뇌진탕 소견과 함께 급성 스트레스 반응, 공황 발작 등을 진단을 받았는데요. 어머니는 자신이 화장실을 가지 말았어야 했다. 본인이 맞았어야 했다. 이렇게 자책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저게 만약에 정말 시멘트 덩어리였다면 당연히 식당에서는 보험 처리는 뭐든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식당 측에는 여동생한테 다쳤다는 걸 미안하다고 하면서 보험 처리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도의 안전진단에 이런 거 없느냐, 위험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옆에 딴 것도 천장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식당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보험 처리했으면 됐잖아. 딴 가게 가세요라고 화를 좀 낸 것 같아요. 안전불감증 아니냐. 왜냐하면 저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저기만 떨어질까요? 딴 데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화를 내는 거, 보험만 처리하면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고 특히 여동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속상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안전진단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식당. 아유, 참 안전진단 좀 받아볼수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